2022년 3월 고위 모의고사 23번 individual human beings differ from one another 자 이 개개인의 인간들은 differ 하면 다르다 이거죠 differ 다르다 동사로 쓰인 거구요 individual 개개인의 뭐 이정도로 인간들은 다르다 from one another one another each other 해서 서로 이거죠 서로 서로 다르다 physically 신체적으로 in a multitude of visible and invisible ways in a multitude of 이제 a number of 랑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이거죠 많은 또는 수많은 a number of countless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수많은 그런 visible 가시적인 즉 눈에 보이는 그리고 invisible 비가시적인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방식들로 이 신체적으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if races as most people define them are real biological entities 자 만약 이거 if 만약 뭐뭐라면 이거죠 raise 인종이죠 인종 만약 인종이 뒤에 이제 중간 대시 대시 설명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추구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define 정의하는 것처럼 이거죠 정의하다 뭐 as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듯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정의하듯이 할 때 되면 당연히 racist을 말하는 겁니다 인종 인종을 정의하듯이 만약 인종이 are real biological entities 이제 실제의 실제 존재하는 biological 생물적인 이거죠 생물적인 뭐 생물학적인 생물적인 그런 entities 뭐 실체라면 존재하는 실체라면 then 그렇다면 people of African ancestry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traits 자 이 아프리카계 ancestry 하면 혈통이죠 ancestor 하면 우리 그 조상이고 혈통입니다 이거는 아프리카계 혈통의 사람들이 would share 공유할 거다 share 의미상 공유하다 라고 와야 되죠 공유할 거다 뭐를 a variety of 또는 a wide variety of 에서 다양한 광범위한 이런 뜻이죠 다양한 traits 속성입니다 속성 특성 할 때 그 traits 속성들을 공유할 거고 while 반면에 이거죠 여기서 이제 반면에 한편 반대 느낌이 올 거고요 people of European ancestry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different traits 자 유럽 혈통의 사람들은 공유할 건데 다양한 다른 그런 속성들을 공유할 거다 특성들을 공유할 거다 이거죠 이 아프리카계 혈통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성과 속성 특성 특성 특성과 그 유럽 혈통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성이 매우 다를 거다 이거죠 but 하지만 이니까 이제 앞에 대한 반대를 하겠다는 거고 once we add traits that are less visible than skin coloration hair texture and the like 자 하지만 once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 이거죠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뒤에 주어동사 해야 되죠 아니니 우리가 더 한다면 추가한다면 traits 특성들인데 자 어떤 특성인지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특성들 복수명사를 수식하니까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are 복수로 오죠 that are less visible 그러니까 덜 과식적인 입니다 뭐로 하면 안 돼요 덜 가시적인 조금 마음을 더 릴락스해서 조금 급한 거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덜 가시적인 뭐보다 이 skin coloration 그대로 피부색이죠 피부색 그리고 머리 텍스쳐 결이죠 머릿결 그리고 더 라이크 뭐 그와 같은 것들 이겁니다 등등 또는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색이나 머릿결이나 뭐 등등과 같은 머릿결이죠 그와 같은 것들과 같이 덜 그런 등등 보다 보다네요 덜 가시적인 그런 특성들을 일단 우리가 추가해 본다면 더해 본다면 We find that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무엇을 접속사 됐야를 발견하게 된다 대절에 다시 주어 동사하는데 일단 주어가 The people we identify as the same race 여기 사실 대절 안에서 여기가 The people을 수식하고 있죠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that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identify a as b 이렇게 할 때 a를 b로 식별하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a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생략된 거죠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a는 없이 as로 와서 뭐뭐로 식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s d로 뭐뭐로 식별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인종으로 식별하는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대절 안에서 주어로 왔고요 are 여기가 동사로 왔죠 네 less and less like one another 이제 비교급 and 비교급 으로 와서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한 이건데 이제 more and more 이 아니고 less and less 점점 더 뭐뭐한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점점 더 one another 서로와 같은 즉 비슷한 이겁니다 서로와 같다는 것을 그리고 and more and more like people we identify as different races 그리고 점점 더 비슷한데 누구와 사람들입니다 다시 또 사람들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 왔어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됩만 쓰지만 후 또는 훔 쓸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에 거랑 같은 구조입니다 우리가 다른 인종이다라고 식별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더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 여기까지가 됐죠 여기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 특성들인데 어떤 특성이냐면 뭐 피부색이나 머릿결이나 기타 등등 그냥 등등으로 적을게요 이 기타 등등과 같은 I'm sorry 이 기타 등등 보다 덜 가시 가시적인 덜 눈에 띄는 그런 특성들을 일단 우리가 더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된다 이 특성들을 덜 가시적인 특성들을 더해서 추가해서 고려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된다 자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고 식별하는 식별하는 구별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서로 점점 덜 같고 덜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식별하는 그 사람들과는 점점 더 많이 닮았다 더 비슷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특성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비슷하다 라고 이렇게 인종을 구별하기에 좀 힘들다 라는 느낌이 들죠 add to this point 자 이 점에다가 이 점은 이제 뭐냐면 이 요점 이 점을 얘기하는 거는 앞문장을 바로 앞문장을 받았습니다 앞문장을 내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순서 같이 같이 기억을 해야겠죠 이어서 이 점에다가 또 더해 봐라 이겁니다 명령문이다 더해 보는데 무엇을 더해 보냐면 이 접속사 대절을 더해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add 뒤에 여기 목적어 오고 그리고 to this point 이 목적어를 대절을 이 점에다가 추가해 봐라 이건데 이제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이제 뒤로 빠진 거예요 자 어떤 대절인지 내용 볼게요 the physical features 가 대절의 주어로 왔죠 이제 신체적인 특성들 이렇게 되겠죠 신체적 features 특성들인데 뒤에서 수식이 들어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used to identify a person as a representative of some race 까지 수식이 들어오죠 이 특성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분사로 수식이 됐고요 사용되는 입니다 과거분사로 수식해서 사용되는 특성인데 자 뭐하는데 사용되는 특성이냐면 to identify 아까 얘기했죠 identify a as b 하면 이제 아 이거 이렇게 돼 버리면 자 a as b 하면 a를 b로 식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어떤 한 종에 some race 어떤 한 종에 representative 하면 뭐 대표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어떤 전형이라는 거죠 그 종을 대표하는 전형 전형적인 것 할 때 그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그 어떤 종의 전형이라고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신체적 특징들이 특성들이 이게 대절의 주어 뭐 예를 들면 skin coloration 피부색과 같은 그리고 이제 대절의 동사입니다 are 여기 주어가 features로 왔죠 대절에서 그 동사가 are로 와야 됩니다 are continuously variable 이거는 의미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continuously variable 의미상 중요하게 보고요 continuously니까 당연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variable 가변적인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외우죠 계속해서 변하는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가변적이다 변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아 아직 안 끝났어요 so that 그래서 one cannot say 자 우리가 one은 그냥 불특정한 사람을 말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또는 우리가 우리가 cannot say 말할 수 없는데 무엇을 말할 수 없냐 뒤에 의 주 동 이렇게 옵니다 자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갈색의 피부톤이 흰색으로 바뀌게 되는지 흰색이 되는지 어디까지가 갈색이라고 말하고 어디서부터 흰색 피부라고 얘기하나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접을 자 그것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중 그 정도 지경까지 간다 라는 거죠 그 점을 여기까지 됐죠 이 점에다가 다시 추가해봐라 괜찮나요 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어려워서 앞에 이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고 식표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서로는 점점 덜 닮았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구별하는 식별하는 사람들과 점점 더 많이 닮았다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비가식적인 그런 특성들을 추가할 때 음 자 그 이 점에다가 또 다시 이 다른 이 부분을 한번 추가해봐라 이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한 사람을 어떤 한 인종의 전형이라고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들 뭐 아 피부가 까맣구나 흑인종 뭐 이런거 그런 신체적인 특성들이 are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변해서 so that 그래서 이겁니다 앞에 컴마 오고 so that 하면 뒤에 결과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갈색 스킨이 그러니까 피부가 흰색 피부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이 점도 한번 더 추가해봐라 이겁니다 although the physical differences themselves are real 비록 이거죠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제 전형적으로 부사절과 주절이 반대를 이루는 비록 뭐뭐 이지만 비록 그 신체적인 차이 그 자체가 여기는 이제 강조해 주기 위해서 들어 온 themselves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체가 are real 실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지만 정말 있는 것이지만 정말 있는 것이지만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여기 여기 더웨이가 주어고요 이제 주절에서 여기 위부터 races까지는 더웨이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로 보면 되겠죠 당연히 관계부사 하오를 생략되는데 더웨이 하오는 못쓰는거 알죠 그래서 하오는 쓰면 안되고 관계부사 대용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겠죠 대 또는 하오가 생략되는데 하오 쓰면 안된다는 거 그래서 수식하는 거 자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신체적인 차이를 사용하는데 자 뭐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냅니다 뒤에 to classify classify 뭐 구분하다 분류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분류하기 위해서 뭐를 사람들을 into discrete 하면 이제 의미상 여기도 중요하죠 별개의 이겁니다 별개의 이 별개의 이런 race 인종들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적인 차이를 사용하는 그 방식이 여기까지가 주어 이제 동사오죠 이 줘야되죠 단수 앞에 racist 있다고 여기 r로 오면 안됩니다 왜냐면 주어는 더 way니까 엄밀하게 그 방식이 이서 cultural construction 굉장히 중요하죠 이 biological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cultural 문화적인 그런 construction 뭐 구성이다 이거죠 신체적인 아주 과시적인 신체적인 구성 신체적 또는 이 what is it biological 생물학적 구성이 아니라 문화적인 구성이다 이거죠 이 끝내기 전에 잠깐 보면 여기 선생님이 유이오 좀 봐야지 했던 부분들이 지금 긴 칸이 없어서 discrete 하면 뭐 separate 이거죠 별개의 separate 또는 구별되는 할 때 distinct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고요 distinct 구분하다 분류하다 할 때 classified 또는 categorize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여기 지속적으로 뭐 continuously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variable 변화하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로 쓸까요 changeable 변화는 또는 varying varying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varying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며칠